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오늘도 돈이 될 만한 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다 해서 바로 관련주를 바로 사고 몰빵 때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보고 또 어디를 지켜줘야 되든지 또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전략 또 다양한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로봇 배송 올해 간행 산업부 규제 개선으로 지원 사격 지난 3월 2일 뉴스입니다 산업통상 전부가 로봇 자율주행 규제 개선 속도에 나서고 있다 첨단 로봇 산업 분야에서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덜어줘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도록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로써 올해 안에 배달 로봇 라스트 마일 이런 단어들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창고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물류 이송 요것을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여러가지 로봇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하나 배달 로봇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배달 로봇이에요 산업부는 2일에 제3회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는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 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내 51개 과제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를 손본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 순찰, 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배달, 순찰, 방역이에요 현행법상 로봇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미 로봇 차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는 속도가 붙어있는 실내에서는 서빙 로봇, 이미 서빙 로봇은 대중화가 되고 있죠 실외에서는 규제에 묶여서 실증에만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외 규제를 푼다는 것이 주목적이겠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운행에 대한 근거와 보도통의 허용 기준 등이 골자로 담겼다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경찰청과 함께 로봇이 보행자 통로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더욱이 30km 이상 동력장치 로봇은 현행법상 도시공원을 다닐 수 없는데 공원 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무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 주변을 사진 등으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근거도 놓는다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상상으로 쉬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튀어준다면 로봇 관련주가 물론 많이 튀어주겠죠 그런데 거기 로봇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 관련 관련 관련도 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사진, 비디오, 영상 처리 그러면 또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함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반다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주를 그동안 업계에는 자율주행 로봇을 미아찾기, 범죄작, 식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현장에서 로봇이 대신 활약할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수중 로봇이 해수 유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업 등록 기준을 내년까지 선보고 선박 표면 청소 작업의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회사 기구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 기준도 마련한 계획이다 화재 상황에서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소화 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소방제품 신기술, 신제품 심의를 소방청과 추진을 하고 재난안전 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능성 실증을 거쳐서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 분야별 세부 운영 규정도 만든다 자 보면 순찰, 화재, 청소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로 점점 넘어갈 건데 거기에 지금 역시 개화예요 메타버스도 개화, 로봇도 개화 개화가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성장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첫 시기에서 한번 이슈를 받고 팡 튀어오르고 다시 죽을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예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개화하기고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법적 규제를 만들고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이슈를 받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죽을 거예요 중장기 투자자 10년, 20년을 이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면 상승하고 죽고 난 다음 해도 돼요 하지만 단기 투자자 몇 주 몇 달 이내에 이 단기 이슈를 받을 때 먹고 나오기 위해서는 이 단기 상승의 상승과 하락 중에서 여기 안에서도 이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지그재그가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잘 먹고 나오는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이쪽으로 10년간 성장한다 해가지고 단기 투자자가 지금 상승할 때 사가지고 막 수익을 본다 해서 그냥 멍하니 10년 동안 계속 오르겠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거기 산 거 오르다가 다시 내려와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더 올라 있겠죠 당연히 본인 포지션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는 이송수확 등을 수행하는 농업용 로봇이 지금 계속 어디 로봇이 나고 있어요 청소로봇, 범죄로봇, 순찰로봇, 소방로봇 관련주, 농업용 로봇 관련주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검정기준의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고 현재 일부 로봇 보행치료에는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타 재활 로봇, 재활 로봇도 있어요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을 수가하러 수가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간다 예컨대 뇌졸중 이후 3개월 이내 환자에 대한 보행치료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되는데 이를 기타 재활 로봇으로 넓히려고 한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첨단 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첨단 로봇 산업전략 1.0을 마련해 발표를 합니다 다음 달이에요 4월 중으로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를 한다는 거죠 삼성 LG도 뛰어들었다 올해는 신상 로봇의 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찜했다는 뉴스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삼성전자 올해 주행용 보조로봇 EX-1 출시 예정 카이스트와 로봇 특화 인재 양성 공동 추진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 로봇틱스 지분 10.2% 인수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LG전자는 가이드봇, 서브봇, UBC봇, 캐리봇, 잔디깎이봇 5개 라인업 보유 엊그저께는 LG전자에서 튀김 로봇도 나온다고 그러죠 현대차그룹은 재활훈련 돕는 EX-1 출시 배송 로봇 사업 추진 현대차는 배송 로봇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기계계약 로봇 계약 이런 기업들이 아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LG전자와 함께 작업을 했던 또 상장사들 현대차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회사들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하면 류진 로봇, 스맥, 로보로보, 로보티즈, 로보스타,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퍼스텍, TPC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다 하면 생각나는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 기업들인데 여기서 또 숨은 것들이 분명히 또 나을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도 필요하고 유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로봇 정밀 감속기 관련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성 TPC, SPG, SBB테크, SPC스템스 이렇게까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삼성과 LG와 현대와 대기업과 협업했던 회사 좀 전 뉴스도 봤겠지만 여기저기 도로 순찰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려면 자율주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 테마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 로봇이 된장찌개 백반을 먹지 않겠죠 전기를 먹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수도 또 충전기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볼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이번 GPT 상승할 때 보시면 GPT가 우선 많이 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것을 세력들은 또 찾아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보완주까지 움직였죠 다시 한번 좀 전에 봤듯이 농업용, 의료용,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고 거기 습화된 기업들도 공부해보면 좋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기보다는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그것을 또 천천히 여유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다음 달 중순 발표 다음에는 관련자들이 오르다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또 많이 로봇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살짝 조정 봤는데 조정 폭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한번 보고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출발할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공부도 해보고 추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내용 그리고 투자의 참고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